많이 땄어? 네. 어디 검사 한번 해 봐봐. 진짜 많이 땄어요. 그랬구만. 두 명만 따라와 놔, 두 명만 따라와 놔. 어디 가는데? 야, 조민아. 네? 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는 마무리하고 갈게요. 아니, 너 가끔 아빠랑 가족끼리 있을 때 엄마한테 웅이 엄마라고 하잖아. 근데 웅이 엄마라고 하라고. 형이 장남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래?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은 없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신기하네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럼 물어봐. 웅이 엄마랑 아니? 웅이는 지금 여자친구 없어? 여자친구요? 어. 나는 말 안 할게. 저 여자친구 진짜 없어요. 아, 그래? 저 있다고 하면, 있다고 얘기하면, 있으면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여자친구보다는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랑 똑같다. 여자친구 있을 때 아빠 보여준 적 있어? 아버지, 저 부모님 보여준 적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네. 잔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운동해야지 뭐. 여자친구도 뭐 했냐고. 여자친구랑. 맨날 같이 노니까 시합이 안 되지.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아이고, 장기 가다. 내가 딴 변규. 변규 장가 가요?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와? 더 따. 딸 게 없어 이제. 나무밖에 딸 게 없어. 너 잘 왔다. 어, 뭐야? 작업을 좀 해야 돼. 작업을 해요? 근데 감독님은 왜 맨날 웅이 엄마랑 훈이도 있는데. 웅이 엄마랑 훈이도 있는데. 맞아. 원래 첫째 이름으로 같이 부르는 거야. 왜요? 상겹살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대박. 진짜 싱싱하네요. 바로 따가지고. 둘째가 표고버섯을 좋아한다고 그러길래. 그거 주머니 왜 넣어놔. 그거 주머니 왜 넣어놔. 그거 주머니 왜 넣어놔. 생기해. 생기셨습니다. 몸에 좀 표고버섯을 우리가 땀만큼 말려주신 거랑 해가지고. 이만큼 사각형. 통이 크시다. 역시 츤데레. 둘째가 상금 받은 게 있잖아. 농장 하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뇽살을 돌판 위에 구울 거니까. 잠깐만 여기서 잠깐 돌 구워줄 때까지 있고. 저 돌판이 좀 달궈지기 전에. 하수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것을 캐가지고 종민이가. 당근술에다가 담궈놨거든. 그것도 보약이라고 그래야 되나? 비지산에서 채취한. 어? 하수호 당근술에. 돌판 위에 생겹살. 너 돌판 위에 한 번도 안 먹어봤지? 그치 돌판 위에 언제 먹어봐. 여기가 그때 누구 집이야? 처음에 종민이랑 지원이가 살던데. 아 알아 알아 알아. 아니 아까 우리가. 버섯 따면서 농구 얘기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종민이 형이랑 농구공이랑 저거. 자주 색깔. 바켓 같은 거 들고. 이게 사실 농구랑 좀 틀리잖아. 그렇죠 틀리죠. 근데 이것도 기술이 있거든. 손 끌 때 감이지 뭐. 딱 다섯 개씩 한번 던져보자. 몇 개들 하나. 다섯 개? 네 개를 해야지 네 개를. 지른 사람이. 지른 사람이. 가족 회식 내기 한 번. 가족 회식 내기? 아빠가 거기다 먹는데. 너랑 운이가 제일 많이 먹어 엄마랑. 나는 안 먹고. 가자. 홍훈하고 허재랑 대결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신기한 대결인데. 혹시 기술 몇 개만 가르쳐 줄 수 있어 나? 혼나가. 운이. 야. 드리블이 아니 이게. 바닥 이래가지고. 야 원래 드리블 연습은 여기서 하는 거야. 이런 데서. 어 언제 들지 원래. 평평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퉁 울퉁한 데서 쳐야. 가무로 해야지. 가무로 농구로. 완전 옛날 마인드. 그래서 뭘 보여줘야 돼. 네가 연습하는 드리블 있을 거 아니야. 개인 연습. 아 개인 연습을 하는 거? 응. 개인 연습을 해 봤어야 알지 뭐. 이 상태는 아버지 아들에서는 선수로서 약간. 약간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서서. 어머 어머. 그거 옛날에 아버지는 유치원 때 터득했어. 제일 기본적인 게 힘든 거야 원래. 아버지 그건 유치원 때 했어. 제일 기본적인 게 힘든 거야 원래. 아버지 그건 유치원 때 했어. 형 이거 손 아파요. 손가락.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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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어? 형이 안 돼요? 스케이트 트레이닝에서 배운 거. 어? 아 이거 스케이트 트레이닝? 스케이트 트레이닝? 야 눈 감고 해봐. 어? 눈 감고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어떻게 해요? 눈 감고 다 하지 야. 눈 감고 어떻게 해요? 다섯. 오오오. 아니요. 아니. 난 눈 떠도 못해. 난 눈 떠도 못해. 허재 지금 안 하잖아요. 내가 저거 허재 하는 거 봤었거든요. 네.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나를 재채가고 해.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나를 그치 마. 나를 재채가고 해.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나를 그치 마. 이게 얘기잖아요. 수대비 춤이야. 부족한데. 형 MVP인데요. MVP예요. 잘하네. 진짜 MVP네. 나는 올라운드. 올라운드. 올라운드? 올라운드? 다 봤어. 가족 외식사기. 자, 간다. 진작. 와. 와. 그렇지. 아, 감이 돼. 됐어. 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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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야, 나는 넘기잖아. 2차. 아.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나 바꿨어요. 왜요? 허훈이에요. 아, 왜요? 그냥 그대로 허재 감독님 하지. 아, 아니야. 호훈이야. 이거는 딱 보니까. 어. 아. 아, 좋았어. 저렇게 하면 됩니다.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그래서 숨으니까. 네. 아, 표정이 살아있냐고. 아, 짧아. 아, 짧아. 아, 짧아. 아, 짧아. 아, 끝났죠. 아, 축하합니다. 아, 끝났죠. 됐다. 우와. 이건 뭐냐, 진짜. 이건 손끝의 가위거든. 알겠어. 아니, 자유투 3개 못 넣는 거 맞네. 됐다. 됐다. 저렇게. 아팠을까? 너, 네가 이기잖아. 이제 가자. 돌 다 구워졌겠다. 하수호, 하수호. 야, 하수호를 가지고 가야지. 송민이가 이거 너 주는 거야. 진짜 이거 자, 이거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여기. 와, 이거 대박이네. 직접 캤는데, 내가 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이거. 손수 있고 내가 하라시아. 그러니까 빨리 가자. 하라시아, 다 캔 거야, 이거. 우와. 진짜, 그냥 나야 Entwickmin' 나야 nuevo. 얘기하자. 쫓아쫓을 하래. 뭐야, 지금 나야. 나야, 이거 우리가 교수있는게. 이거. 내가 이거, 긴가. 내가 한참indo 형의 스타드. 이쁘구요. 하수호.